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특정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었고 3선 국회의원이죠.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운동권 출신 그런 보기 드물게 국민의힘에서 잘 안착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친윤계의 인물이 해운대구를 차지하면서 이제 서울로 일찍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특별시 중성동구에서 최종 그런 경선 과정에서 이제 낙마를 했습니다. 하태경 씨 이렇게 하면 아마 영원히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될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이준석 씨하고 함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아주 결사적으로 그렇게 나섰던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하태경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친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도 한 번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인터뷰도 한 번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례적으로 꼭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거든요. 뭐 다른 국회의원을 대부분 다 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거의 죽음과 가깝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다수 국회의원들이나 선거에 출마했던 그런 후보들은 침묵으로 그렇게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유독 그 이준석 씨하고 그다음에 하태경 국회의원이 뭐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나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하태경 의원을 두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으로 취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성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묻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이제 아주 석연치 않은 나중에 이제 각 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선거결과가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선거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본인이 정작 당사자가 된 거죠.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당해보니까 기분이 참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을 공병호 tv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그러나 뭐 제 나이가 또 있고 제 성품 자체가 뭐 타인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배도 아래가 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잘 생활해가지고 쉽지 않겠지만 서울에 살아남아서 사선 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본인이 경선에 불복할 정도로 국민의힘에게 로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원재료를 제공해서 이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음을 깨끗이 씻는 그런 조치를 국민의힘 측에 요구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불과 몇 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란 당이 당내 경선과 대선 후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만져왔는가도 다 지금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결사적으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악을 쓰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뭐 의욕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은 그냥 선거 결과를 보니까 조작했구나 국힘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그냥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세월이 많이 남아 있고 창창한데 그렇게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냥 악을 쓰고 민경욱 전 의원을 여러분들 뭡니까 공격하고 한참 연배가 의인 한교환 전당대표를 뭡니까 그냥 공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정선거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경선 부정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뭐 오시다 만나다 그런 차원이 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조로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다 남은 것은 관심이 없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 자기는 당선됐지만 피해를 본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120명이 넘는 정도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동감능력이 연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어메하거나 모략하거나 아니면 조롱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면 국회의원 하다가 할 게 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다음에 또 나와야 될 건데 다음에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 문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항상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이처럼 하태경이 부정선거 이름들 덮는데 선관이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태경 의원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 되고 본인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면 최소한 입을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의혹이라는 것은 당대표 경선에서도 항상 문제가 됐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윤 후보가 당선됐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도 대단히 불투명했습니다 김재원 씨가 다 덮는데 여러분들 큰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온 걸 보면 이번 여러분들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바일 투표나 이런 걸 썼을 테니까 본인들이 정해놓고 결론을 아무게 요식행위로 했을 가능성이 높는 거죠 이 민경욱 의원이 아마 재정을 한 모양입니다 특정인에게 세 번 정도 그러니까 a라는 그런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세 번 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전에 선거 결과에 맞는 표본 집단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그걸 아마 증거를 확보한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국힘당에 해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나라 전체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성한 데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그냥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다행스럽게 도태우 후보가 이제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공천관리위원회의 재검토 과정을 무난하게 통과해 가지고 계속해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 그 이야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 이번에 의사정원 문제를 급작스럽게 추진한 분들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전공의하고 이런 분만 여러분들 무말을 하게 되면 무난하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사직을 내겠다 그렇게 정부에게 통보를 했고 이 사직을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윤 정부가 이번에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밀어붙이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비해서 현저하게 의사수가 적다 따라서 매년 2천 명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통계자료를 더 보강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OECD 자료를 가지고 의사들을 의과대학 교수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부분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딱 여러분들 2천 명 문제가 안 된다 거기에서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 씨가 그냥 노력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벌써 말이죠 국힘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사슬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슬도 가장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논조를 펼쳐온 신문사의 사슬을 통해 가지고 국힘 총선이 가시발길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본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친녀 성향이 대단히 강한 언론 매체에서 사슬이란 무기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글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 속속들이 뭐죠 민심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셨네요 레지나 심히 의사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거짓이 없고 투명해 보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의사들이 굉장히 단순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요 의사들이 그냥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환자 여러분들 하고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대부분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레지나 님한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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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